친일파 발언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충남도를 방문하기로 하면서 이를 거부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김태흠 충남지사와 교환근무를 하기로 함에 따라 오는 16일 하루 동안 충남도청에서 명예충남지사로 일할 예정인데요. 충남도 공무원 노조는 친일파가 되겠다는 사람이 명예의 도지사가 돼서는 안 된다며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반대 시위를 벌이며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지난 7일 SNS에 정부의 일제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지지하며 기꺼이 친일파가 되겠다고 적어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